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 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제모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진행되죠? 여러분들 참여하실 텐데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시작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일지 오늘 또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신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뭘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시고 생수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이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여인이 엄청 당황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강래희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바꾸셨을까요? 뜬금없네요. 남편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분의 뭔가 상처를 알고 계셔서. 뭔가 상처를 알고 계셔서.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했더니 여인이 당황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했죠.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는데. 하필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어요. 왜 남편 없다고 했을까요? 이게 진짜 나에게 남편인지 아닌지. 그렇죠. 남편을 남편이라고 못 불러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사마리아 탈 때 홍길동이 나요. 남편이 남편이라고 못 부르고. 그런 시추에이션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 맞다. 너 남편 다섯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너의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적어도 몇 번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됩니까? 다섯 번을 결혼했어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인이 어떤 이유라든지 남편이 사별한다든지 혹은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몇 번 정도까지는 허용되었을 것 같으세요? 유대 전통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원래?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불문율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몇 번? 한 네다섯 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 네다섯 번? 삼세번. 삼세번. 삼세번 정답되겠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요? 세 번 정도 결혼하는 것까지는 그냥 사회적으로 용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도 많으니까 남편이 전쟁터가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특별히 그 당시는 여성들이 남편이 없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세 번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몇 번이에요? 다섯 번. 다섯 번이요. 다섯 번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 누구예요? 남편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닌 남자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남편으로 부러지 못할 그런 형편이 있는데 너무 예수님 잘 알고 계셨는데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느라. 아니 다 알고 계신데 이 여인이 이거 좀 숨기고 싶고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여자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주려고 미리 지금의 너의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예견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지금 싫어할 줄 뻔히 알고 사는 남자도 지금 남편이 아닌데 그 남편 데리고 그래도 남편을 못 데리고 올 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깨끗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목마름이 있었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더 컸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죠. 누구든지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또 뭘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아이들은 누구의 인정을 원합니까? 부모님이 인정을 원해요. 남편과 아내는 누구의 인정을 원합니까? 배우자의 인정을 원하게 돼 있어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고 누구든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 갈증, 갈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느라 하는 말씀은 너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배우시고 가수이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갈증이 있으시죠? 있죠. 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뭡니까? 사랑, 관심, 인정을 원하십니다. 우리 송고루님도 당당한 기간 동안 아주 유명한 배우로 활동해오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팬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만족이 됐습니까? 그게 만족이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딱 이게 정답이세요. 팬들의 사랑은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바닷물. 어떤 배가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죠. 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닷물이라도 마셔야죠. 바닷물을 참지 못하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갈증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바닷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 소금기가. 염분이 있죠. 염분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딱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해갈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갈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 마시는 면 훨씬 탈수 현상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서 바닷물을 안 마셨구나.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인정, 관심 이런 것들이 때때로 바닷물 같아요. 그런 줄 알지만 마시고 싶고 더 갈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랑 더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기를 바래서 계속 결혼을 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불쌍하네요. 불쌍한 여인이죠. 상처가 많은 여인이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뭐에 목마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질문하심을 통해서 그녀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좀 위기에 처했잖아요.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내 남편 아닌데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반전의 카드를 탁 내밉니다. 예수님께 어떤 반전의 카드를 내밀까요?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송건우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이다. 아멘. 이 여인이 반전의 카드로 탁 끄집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장소에. 예배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늘 싸웠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모여서 이 이야기만 하면 싸우니까. 이 여인이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우 예수님 제가 보니까 선지자 같으시네요. 제 과거의 모습 현재 모습을 다 아시니까 너무나 훌륭하신데 질문 있어요. 주의 환경을 확 시켜버리시네요. 그렇죠.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 가장 처음에 한 질문을 꺼내서 반전의 카드로 더 이상 자기 지부가 안 드러나도록 싸게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이 산. 그러니까 이 산이 가까이 있는 어느 산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아마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밖에 지금 우물이 있는 데 있으니까 바로 옆에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동네 이름이 어디입니까? 수가. 수가죠. 수가. 그런데 수가라는 것이 어떤 장소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은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데 구약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가가 어디였을까? 학자들이 생각해 봤는데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자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 성업에 이르러 그 성업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야곱이 나옵니다. 또 야곱이 등장했어요. 야곱이 계속 등장하죠. 중요한 사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죠. 그 결과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왜 밤새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느냐? 형이 칼 쓰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형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났더니 형이 달려와서 이 동생의 목을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뺨을 맞대면서 이렇게 볼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런 의미의 아주 감격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야곱이 어디 가서 정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 땅. 가난 땅. 어떤 성업이에요?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장막을 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 뭘 했다고 말합니까? 밭을 샀어요. 자기가 장막 쳤던 그 밭 전체를 돈을 주고 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크시타는 너무 오래된 돈에 다니기 때문에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학자들은 이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사서 정착해 살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메마른 곳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초원이 필요하고. 양을 먹이려면 초원이 필요했을 거고요. 양이나 염소나 사람이나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뭘 팠다고? 우물.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많은 양떼들이 다 정착해 살라고 하면 반드시 뭘 팠을 것이다? 우물. 야곱의 우물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이 있었던 곳이 여기서는 어디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판 것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 땅에 정착하면서 세겜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강레인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양쪽 산 사이에 있는 동네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에 살면 양쪽으로 지금 산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뭐 했어요? 축복. 축복했어요. 축복과 저주.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축복의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요수아가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올라가서 그 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거룩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할 때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신약성경에서는 수가라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라는 지역이 예전에 세겜 땅이었다. 전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땅이었고 그곳에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거기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볼게요. 4장 21절입니다. 손건우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직접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들은 장소 이야기를 하네.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 24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미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여기에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라 말합니까? 참되게. 참되게 예배한다. 참되다고 하는 말이 있다 또 나오게 되는 진리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알레세이야, 진리, 참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진심으로. 잘 안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진실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되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러 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봐라, 나 예배 왔지. 출석했지. 도장 찍는 데만 익숙한 사람. 심지어 이사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 말합니까? 23절에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벌써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단어가 나왔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처음에 영으로 예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 성령. 여기서 영은 푸뉴마. 우리 앞에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도와주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로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참되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되게 예배한다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알레세이야,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데 몸만 와 있는 이런 예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아까의 생수의 그 받아들임. 딱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도, 어떤 의미라고 말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이 나왔죠. 그러면 물, 물이 남았습니다. 물이 누구입니까? 생수.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중심에 자리하게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실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으신 채로 예배해야 하는 것은 의미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입할 때 영과 진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진리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주신 그 넘치는 생수의 기쁨으로 예배하라. 하여튼 그런 의미도 담겨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번 알고 있는데 저도 예수님을 더 중심으로 해야지 하는데, 조금 매번 하니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더 집중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하여튼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수를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도 있고, 늘 예수님을 이렇게 생수를 마시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으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인은 왜 물똥이를 버렸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